안녕하세요. 랩탈리아의 배성찬입니다. 오늘은 타란툴라의 질병, DS, DS 관련된 거랑 간단하게 탈피부절, 그룹 관련된 영상을 잠깐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나 잘 모르는 부분 모르는 부분, 이런 부분 같은 것도 한번 찝어 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얘는 오노메탈인데 지금 보면 탈피부절이 생겼어요. 탈피부절은 물을 잘 못 먹었을 때도 일어나지만 지금같이 지금은 12월 1일입니다. 개월차되면 습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똑같은 세팅을 했을 때 또 습도가 낮아져서 그래서 이렇게 탈피부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좀 심각한 상태예요. 더 심각하면 탈피 몸이 빠져나오기 전에 말라 죽거나 죽어버리는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 탈피를 다 했는데도 이렇게 보시면 발도 다 엉망진창이죠. 이거는 일부러 영상을 보여 드리려고 좀 얘를 선택을 했어요. 좀 심하게 된 것을 보시는 건데 보통 탈피부절이 일어나면 이처럼 다리가 많이 휘어요. 휜 상태가 되고 지금 여기 보면 다리가 길죠? 이렇게 긴 게 아니고 지금 탈피 껍질이 다 못 나와서 그 껍질까지 붙어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잘라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절대 잘라내지 마시고요. 그냥 알아서 지내가 끊어내거나 아니면 그냥 다음번 탈피할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괜히 잘못 끊었다가 그걸로 인해서 쇼크사 하는 경우도 생겨요. 쇼크사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리는 끊지 말고 수술이라고 하는데 수술하지 마세요. 수술 안 해도 되고요. 끝에 부분 너무 불편해서 사냥하기 힘들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해선 저는 추천을 안 드립니다. 수술하지 마세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얘는 탈피 부절로 인해서 우선 사냥을 잘 못해요. 특히 식각이 구부려진 경우도 있고 다리 구부러져 있어서 잡아 당기지도 못하고 이것저것 하지를 못해서 우선 가장 큰 문제 이렇게 사냥을 못하면 밥을 못 먹고 밥을 못 먹는 상태로 계속 방치하시면 죽습니다. 또한 첫 번째 원인 지금 겨울철 10도가 낮아져서 만약에 탈피 부절로 일어났다. 아니면 물을 못 먹어서 탈피 부절로 일어났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그거에 맞춰서 얘네 환경이 문제가 된 거를 없애줘야 돼요. 문제 된 거를 없애주고 나서 사육청을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먹이를 주시는데 먹이는 항상 식각 근처 얘는 어쩔 수 없어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주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렇게 끊어서 액이 나오게 해주시는 게 더 좋고요. 왜냐하면 식각이 부러진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식각 앞에다가 갖다 놓으면 보통은 지금 무는데 제가 지금 따로 빼놔서 그러는지 물지는 않네요. 이렇게 해서 먹이를 직접적으로 얘한테 가까이 특히 식각 앞에다가 밀어놔주셔야 돼요. 얘가 스트레스를 좀 받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살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탈피 부절이 일어났는데 몸이 부절 때문에도 그렇지만 몸의 형태 움직이는 게 약간 문제가 돼요. 그거는 두 번째인데 그건 DS 관련된 거예요. DS 관련된 것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질병이기도 하지만 DS 같은 형태를 움직임이나 그런 게 잘못되게 오해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게 그 중에 하나가 탈피 부절, 건조한 상태 건조한 상태에서 탈피 부절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도 그런 현상이 보여요. 두 번째로 온도가 낮아서 감기가 걸리는 경우예요. 감기가 걸린 경우에도 DS 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부들부들 떨거나 뭐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제 그거는 다음번 걸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먹이를 제대로 못 먹었을 때예요. 먹이를 못 먹고 탈피를 했거나 탈피를 하고 나서 먹이를 못 먹어서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영양분 부족으로 인해서 DS 같은 형태로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보통 DS라는 게 신경계 쪽의 문제로 일어나는 질병인데 이 세 가지가 그 DS 질병을 제외하고도 똑같은 형태가 일어나요. 물질 않네. 물어주세요. 네. 얘는 그럼 옆으로 살짝 치워놓으시고요. 우선 얘 보여 드릴게요. 얘를 보시면 부들부들 떨죠. 네. 얘도 DS 같은 형상을 보여요. 그러니까 형상이라보다는 그런 몸짓을 보이죠. 탈피를 하고 나서도 좀 오랜 기간 먹이를 제대로 못 먹었을 때예요. 보통 죽기도 하지만 죽지 않게 죽기 전에 이런 형태를 보이는데 부들부들 떨죠 계속. 다리가 힘이 없네요. 네. 이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게 DS 질병인가? 근데 DS 질병률 걸리는 확률은 되게 극히 적어요. 아주 적어.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영양제를 먹이라 그러는데 함부로 먹이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양제는 조심해야 될 영양제가 좀 많이 있어요. 주의하시고요. 보통 건로딩으로 해서 줄 수 있는 게 마그네슘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면 좋다는 말도 있어요. 그 마그네슘이 첨가된 뭐 칼슘제를 따로 먹이류한테 먹이고 나서 주셔도 효과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건 탈피 부절이나 건조한 것 때문에 건조한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 두번째 추위 때문에 감기가 걸려서 하는 질병 세번째 그 다음에 먹이 탈피를 먹이를 제대로 못 먹어서 탈피를 하고 나서도 먹이를 한동안 많이 기간동안 못 먹어서 보통은 죽긴 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는 이런 개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도 똑같은 이런 증상을 보일 때도 있어요. GS 질병은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잠시만요. 얘도 똑같아요. 지금 보통 머리를 띄어서 이렇게 머리를 띄어서요. 네. 얘한테 가까이 주시면 돼요. 물었죠? 이렇게 해서 먹이를 먹여줘야 돼요. 계속. 이렇게 먹이가 부족한 상태에서 할 때는 먹이를 계속 먹여주시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안 좋아지고 시간이 걸려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먹이를 먹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근데 먹이를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면 얘랑 똑같은 증상을 보였던 지금 똑같은 개체인데 얘는 지금 막 잘 돌아다녀요. 얘는 한번 두번 먹이로 지금 보이시나요? 엄청 일반적으로 돌아왔죠? 얘는 지금 두번 정도 먹이를 먹었을 거예요. 두번 먹이로 먹었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효존됐어요. 그거를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하나씩 하나씩 짚어봐야 돼요. 만약에 추운 상태였다. 아니면 내가 먹이를 한동안 관리를 못해서 먹이를 못 준 상태였다. 근데 이런 DS 증상이 보인다. 그러면 먹이만 아까처럼 띄어서 입 앞에 나서 얘가 개체가 이쪽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지금 물고 있죠? 열심히 먹으려고 노력하죠? 이렇게 제대로 먹기만 하면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감기는 좀 따뜻한 곳에 따뜻한 곳에 두셔서 숙도는 당연히 맞아야겠죠? 숙도도 낮고 온도도 좀 높은 곳에다가 두시면 보통 한 일주일 안에 호전이 돼요. 근데 그 중간에 당연히 먹이를 먹어야 돼요. 먹이를 못 먹으면 일주일 지나도 아마 죽을 거예요. 그 일주일 전 사이로 죽어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보였을 때 내가 감기에 걸렸는지 아니면 먹이를 내가 제대로 안 줘서 그런 건지 제대로 알고 먹이를 주실 때 먹이를 줘보시고 그다음에 얘가 감기인 것 같다 의심스러우면 따뜻한 곳에 숙도도 높고요. 그런데 놔두시고 좀 놔두시면 일주일 정도 놔두시면 호전돼요. 보통 대부분 호전되고 그렇게 했는데도 호전이 안된다. 그러면 DS를 의심하시면 됩니다. 아! DS가 아니어도 죽기도 하는 이유가 DS가 아닌데도 죽을 수 있어요. 이게 상태가 어느 만큼 심각해졌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얘도 똑같은 먹이 때문에 그렇지만 얘는 빨리 호전됐고 얘는 지금 호전되는 중으로 먹이도 먹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DS 관련돼서 사람들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됐을 때 좀 사나툴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 네. DS라고 너무 치부하고 방치했다가 죽여버리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증상을 똑같이 보여요. DS랑 그러니까 체크하셔서 키우시는 생물을 살려봅시다. 그럼 이번 영상도 안녕 안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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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